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경험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 입니다 오늘은 코에 골질과 육질이 뭐 발육이 아주 좋은 예쁜 여성분의 진료를 오셨는데요 아무래도 강남 성형에서 이 코가 이렇게 커 보이는 것을 싫어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코를 좀 작아 보이게 할까 하여 이 앞광대 필러를 이렇게 맞았었는데 딱 그 원하는 그 효과가 나와서 3,4개월에 한 번씩 이 앞볼 필러를 맞다가 보니까 얼굴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다고 하여 진료를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사례자는 이와 같이 예쁜 얼굴이셨는데요 우선 얼굴 전체의 외곽선은 완벽한 달걀형으로 1대 1.3의 가로 길이가 1, 세로 길이가 1.3의 그 동양인보다는 약간 긴 1대 1.4 정도의 갸름한 얼굴형입니다 전태궁도 널찍하고 코에 기운도 좋고 입도 튀어나오지 않은 예쁜 이목구비인데 관상학적으로 보자면 얼굴 살이 없어서 왼쪽과 같이 골격이 드러나 보이는 골질형 얼굴보다는 얼굴 살집이 앞면 골격을 충분히 이렇게 덮고 있어가지고 얼굴 뼈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 골질보다 육질이 조금 더 많은 육질형 얼굴이십니다 얼굴의 육질은 얼굴 외곽선에 이마, 앞볼, 앞턱 등에 분포하고 있는 이 오악에 있는 그 살덩어리와 애교살, 콧볼살, 입술살로 표현이 되고 있는 사독의 육질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여성분의 경우 콧대를 세우고 있는 골격도 좋지만 콧볼을 이루고 있는 이 코에 살집이 많아서 코가 전체적으로 큰 코, 복코로 보이고 있는 얼굴 비율입니다 이때 코의 양쪽 편에 있는 이 광대의 기운이 이렇게 강해지게 되면 가운데 코의 기운을 협공하여 코가 작아 보이게 된다고 코가 작고 낮을 때에는 앞볼 필러를 맞으면 손해라고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이는 관사학적으로 7시 방향의 목성의 기운인 광대뼈가 3시 방향의 토성인 코를 극하는 관상으로 목극토관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와 같이 코가 클 때 언뜻 적용할 수 있는 논리로 생각하여 앞광대 필러를 맞게 되면 코의 양쪽 옆으로 광대의 기운이 불쑥 올라와 코가 작아 보일 것이라고 상상하기 쉽습니다만 현실은 이렇게 앞광대의 살집이 더글더글한 육덕진 얼굴이 되는데 코와 앞광대가 기싸움을 할 때 코도 복코 타입으로 육질이 우세하고 또한 앞볼 필러 자체가 물컹물컹한 육질 성분이므로 육질 총량의 법칙에 의하여 얼굴 전체의 육질이 과도하게 많은 상태가 되어 상큼 발랄한 이미지를 깎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여성분의 경우 윗니 보임으로 인하여 중안부가 길어 보이지 않지만 골격성 중안부 길이는 파란 삼각형으로써 이 중안부의 부피가 증가하면 할수록 캄프라지 얼굴 표정인 윗니 보임이 사라짐으로 인해 중안부 긴 얼굴을 맞이하게 되는 참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여성분의 얼굴은 기본적으로 육질 총량의 법칙에 의해 얼굴에 더 이상 필러를 맞으면 안되는 얼굴이며 도리어 이 울룩불룩한 앞광대 살이 빠져주어야 얼굴 전체의 육질이 감소함으로써 한층 엣지 있고 균형이 있는 얼굴이 될 수 있는데 앞광대 살이 줄어들므로 인해 커지는 코의 기운에 대해서는 입술 가로 길이 늘 길이를 통하여 콧볼을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데 입술 가로 길이를 늘리는 대광대근이 입꼬리를 이렇게 광대 쪽으로 끌어 당길 때 이 X표 이 앞광대 부분에 그 필러가 이렇게 잔뜩 끼어 있으면 입꼬리가 좌우로 벌어지고 위로 광대 승천하여 올라가는데 장애물이 되어서 입꼬리가 올라가다 말고 웃게 되는 썩소가 나오는 얼굴 표정이 되기 쉽상입니다 오늘은 코만 보게 되면 육질이 도톰하여 귀여운 얼굴의 여성분이 앞광대 필러를 수차례 맞아서 얼굴 전체의 육질이 잉여되는 안타까운 케이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 즉 광대 부분을 증가시켜 코를 작아 보이게 하는 원리는 맞습니다만 그 방법이 그분의 얼굴 전체적으로 보면 입꼬리도 못 올라가게 하고 육질이 너무 많아져 텁텁한 얼굴이 된 사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